한국 영화 주연상 최윤수 작품상입니다. 거기다가 청정한 인기스타상, 청정한 단편영화상 하늘동안 한 개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한국영화 최애 공익상 이렇게 총 18개 부문입니다. 여러분 1일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화 강도에서 벌크러쉬한 매력으로 강딩돌 극소상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영화상 러브 조연상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라이브 조연상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라이브 조연상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